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치유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치유.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해오신 것은 뭐를 해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치료를 해오셨습니다. 병원의 랭겸에서 하는 것을 치료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치료 자꾸 하는 것을 별로 원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치유입니다. 치료는 치유와 다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미국에서 유전자 의학이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의 문제로 생기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가 1980년도 중반쯤 됐어요. 이게 우리 세포 속에 유전자라는 것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게 변질이 되면 병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걸 확인하게 되니까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 현대의학이 변질된 유전자를 바로 정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 의사들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의사들이 질병 치유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들은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이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으면 질병의 원인이란 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아무리 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죠. 왜?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가 변질돼서 세포의 성능이 변질되고 그래서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자는 안 변합니다. 이러고 있었으니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발견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참 황당한 상황에 있을 때 드디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종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유전자가 변한다면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병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정상에서 어디로 간다? 비정상. 사실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도 알고 보면 암 외에도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유방암이 생겼다. 그러면 정상적이던 유방세포 정상적이라는 유방세포라는 말은 그 유방세포 속에 또는 간세포 속에 또는 위장세포 속에 정상적인 유전자가 입력이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세포들은 정상세포지 암세포가 아닙니다. 그럼 암세포라는 건 뭐예요? 이 정상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해가지고 그 정상적이던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성능의 변질입니다. 성능의 변질은 세포의 성능의 변질은 결국 유전자의 변질 유전자는 컴퓨터로 치면 그게 바로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변질이 되면 컴퓨터들이 오작동을 하죠. 그렇죠? 컴퓨터라는 기계는 깔려있는 프로그램대로 작동을 하니까 그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결국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유전자거든요. 그 유전자가 잘못되면 세포라는 컴퓨터가 오작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그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 의학께서 오랫동안 생각해 왔기 때문에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우리 의사들이 환자에게 해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치료밖에 없습니다. 치료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질병 그 질병 때문에 생기는 아주 불편한 증상, 증세들을 우리 의사들이 그 증세, 그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 증세를 완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치료라고 그럽니다. 또는 길게 얘기하면 증세치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증세치료를 아무리 해봐야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우리 의학계에서 이야,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그래서 세포가 변질이 돼서 병이 생기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현대의학계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야, 이제는 우리들도 지금까지 계속 힘들게 해온 것이 뭐예요? 증세치료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 의사들도 질병을 근본적으로 뭐예요? 치유시킬 수 있겠구나. 뭐를 회복시키면 돼요? 유전,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돼요. 왜?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질되면 병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비정상으로 된 상태를 질병상태라고 합니다. 정상일 때는 유전자가 정상일 때는 뭐예요? 건강이죠. 그래서 유전자가 정상상태에서 비정상상태로 변질될 수가 있다면 그 다음 말은 여러분 중에 누가 한번 해보세요. 유전자가 정상태에서 비정상태로 변질될 수가 있다면 유전자가 정상태에서 비정상태로 변질이 가능하다면 무엇도 가능하겠구나? 거꾸로 아이고 눈치 빠르시네요. 그렇죠? 눈치 빠르게 생기셨어요.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것. 비정상에서부터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것이 뭐래요? 질병의 뭐예요? 치유야. 그래서 우리 의학계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야, 우리도 이제야 환자들의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때 의사신문에, 미국 의사신문에 등장한 만화입니다. 재미있는 만화예요. 재미있는 만화인데 이런 만화가 실렸습니다. Treating the Symptoms. Treating은 치료입니다. Symptoms 하는 것은 증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증세를 치료하는 것, 그 장면을 이렇게 만화로 표시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싱크대에서 물이 자꾸 넘쳐요. 물이 자꾸 넘쳤습니다. 그럼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원인이 물 내려가는 파이프가 뭐예요? 막혔거나 막혔고 또 어디가 문제예요? 수돗물 잠궈도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수도꼭지에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꼭지 문제만 얘기합시다. 수도꼭지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병이 생겼어요? 네, 싱크대에 물이 넘치는 병인데 그 증세가 뭘로 나타나요? 방바닥이 흥근해지는 증세가 생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수도꼭지의 문제가 바로 유전자의 문제인데 그거는 모르니까 뭐밖에 할 수 없다? 물이 흥근해진 방바닥을 글래로 닦아줄 수밖에 없다. 이게 증세치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떤 글레가 더 잘 닦이나 미제글레도 해도 잘 안 닦으면 독일제글레로 바꾸고 독일제글레가 잘 안되면 뭐예요? 스위스제글레로 바꾸고 이 글레를 바꾸다가 이 글레들이 말을 안 들으면 소위 자연글레로 들어가자. 그래서 여러분 자연치료, 뭘 먹어서 자연치료한다는 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 뭐예요? 걸레질이에요. 이 글레 저 글레 다 사용하다가 안 되면 또 한방글레로 가. 그래서 양방글레에서 한방글레로 갔다가 한방글레도 안 되면 개똥수글레로 가든지 차가버섯글레로 가든지 그거 다 무슨 치료에 불과하다고요? 증세치료에 불과하다. 여러분은 그동안 증세치료에 열중해왔습니다.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치료를 계속하면 뭐 될 수 있구나? 치유될 수 있구나. 증세치료한다고 유전자가 회복될 리는 없습니다. 유전자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려야죠. 그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먼저 뭐를 알아야겠습니까? 유전자가 그 안 변한다던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느냐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거 아시는 분은 손들어오세요. 이러니까 낫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사람도 없죠. 계속 걸레질만 하다 오셨다고 걸레를 바꿔 가면서 아십시오. 드디어 여러분은 이 수도꼭지의 고장이 어떻게 낫느냐 그 원인을 켜봐야 돼요. 그래서 수도꼭지만 고쳐주면 더 이상 물이 탁 잠그면 잠겨서 더 이상 싱크대가 넘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질병은 치유가 됩니다. 손자 병법에도 이런 말이 있죠. 전쟁을 치는데 뭐를 알아야긴다고요? 적을 알고 그 다음 누구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 나를 알아. 본인이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내 실력도 모르고 전쟁 치면 걷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자들이 병원에 당기면서 치료받는 거면 이거는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 병이 병이 내 적 아닙니까? 그 암이 무슨 병인지 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했는지 그것도 알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암 빼내고 또는 방사선으로 태우고 그 다음에 항암제로 독살시키자 그러면 낫습니까? 여러분 유전자를 변질시킨 원인은 가만 놔두고 그러면 원인은 가만 놔두고 계속 암만 떼내고 독살시키고 태워 죽이고 해봐야 원인은 그대로 있다면 암은 시간만 지나면 뭐하게? 재발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은 드디어 유전자가 왜 변질됐냐는 원인부터 알아야만 여러분이 암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적을 알아야만 여러분은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해오신 증세치료로는 전혀 가만 아팠습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면 우울증에 걸려도 그거는 무엇의 문제예요?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무슨 유전자의 문제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첫째 뭐가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집니다. 웃음이 없어져요. 나를 기뻐하게 하고 웃게 하는 물질이 생산이 되어야만 어디에서? 뇌세포에서 생산이 되어야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 나를 기뻐하게 하고 웃게 해주는 물질이 무슨 물질이에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입니다. 우리 뇌세포를 딱 떼내서 열어보면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뭐가 있게?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면 이렇게 켜지는 겁니다. 켜지면 작동을 잘하는 거고 이게 꺼져 버려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울증 환자는 노란색 유전자가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작년까지만 해도 내 엔도르핀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하다가 한 8개월 전부터 꺼져 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웃음이 안 나와요. 슬퍼. 그다음에 우울증 걸리면 또 무슨 증세가 있어요? 불안 불안해져요. 옛날에는 편안했는데 불안해져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이 뭐예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을 생산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아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 유전자가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라면 이 유전자가 잘 켜져서 작동을 잘하면 세로토닌이 잘 생산이 돼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에게는 이 세로토닌 생산 유전자도 엔돌핀 유전자처럼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꺼져 버렸다. 그러면 불안하고 슬프고 웃음이 없고 이런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이렇게 왕성하게 작동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꺼져 버릴 수도 있다. 유전자가 그럴 수 있다는 건 몰랐죠? 현대의학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의 몸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전자가 변질이 됩니다. 오염된 공기를 마셔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나 우리가 내부적 스트레스 때문에도 유전자가 조금씩 변질돼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그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가 매일매일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를 암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암환자가 아니래도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이상구 박사의 몸 안에서도 오늘 뭐가 생겼다? 암세포들이 생긴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의 몸에서든 암세포는 정상적으로 생겨요. 그런데 왜 이상구 박사는 암환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암환자가 됐는가? 이 원인을 이렇게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암세포가 여러분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겼을지라도 여러분은 암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혹은 2년 전, 3년 전부터 여러분은 암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될까? 왜 이상구 박사는 지금 75년 동안 암환자가 아니요? 그것도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길지라도 모든 사람이 암환자가 안 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암환자가 안 돼요?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면 돼요. 여러분 이 세상 공기 중에 감기 바이러스는 어디가 돼 있어요? 항상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의 감기에 걸려요. 감기 바이러스는 누구나 들어와요. 그 감기 바이러스를 매일매일 들어옴엄에도 불구하고 감기가 안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몸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쪽쪽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서 그래요. 그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세포들을 무슨 세포라고 불러요? 면역 세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잘하면 감기에 걸려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그럼 감기가 걸렸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면역 세포가 잘 작동을 하다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면역 세포의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지 못했을 경우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초록색 유전자인데 이게 꺼져버려가지고 켜지지를 뭐예요? 안을 때 결국은 감기, 우울증, 암 모든 질병은 다 뭐 때문이에요? 유전자 때문에 걸린다고 이 유전자만 회복시키면 돼. 그렇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돼버리느냐? 지난 50년 동안 매일매일 암 세포를 잘 죽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 자기 몸 안에서 생기는 암 세포를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속에서 지난 50년 동안 잘 죽이던 사람이 못 죽이게 되니까 결국 어디로 가서? 병원으로 가서 좀 죽여달라고. 그런데 이제 많은 환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아이고 나는 내 몸에선 암 세포가 하나도 생긴 일이 뭐예요? 없는데 이제 재수 없이 암 세포가 생겨가지고 내가 암 환자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벌써 5년 전, 10년 전, 30년 전에는 암 세포를 죽이는 챔피언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된 판인지 지난 몇 년간은 암 세포를 자기 자신이 죽일 수 없게 된 상황. 그것이 암 환자의 상황이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 세포가 암 세포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림을, 사진을. 사진 잘 보세요. 다른 생각만 하시고 사진 잘 보시라고. 자, 암 세포예요. 암 세포가 여러분 몸 안에 생기면 이 면역 세포들입니다. 특히 면역 세포들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면역 세포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제일 사이즈가 작아요. 이런 세포들을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이 T세포들이 암 세포로 쫘악 몰려옵니다. 아시겠죠? 몰려와가지고 몰려오는데, 뭐하러 몰려와요? 암 세포 죽이러. 여러분 이거 할 줄 아시는 분 손들고 손들고. 할 줄 아시는 분. 손들지 마세요. 손들면 할 수 없이 청량리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자, 이 안에 이 빨간색 유전자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전자가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지면 어떤 물질을 생산하게 되어있느냐 하면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이 유전자가 여러분 어떻게 켜지는지 그건 이제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이 유전자가 이렇게 쫙 켜집니다. 켜지면 이 동글동글한 세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세포들이 어떻게 유전자가 팍 켜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죽음이 부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쫙쫙 뿌려줍니다. 그러면 둥그스름하던 암 세포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폭삭 죽어서 죽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3년 전만 해도 매일매일 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안될까요? 그 말은 왜 이 암 세부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지고 더 이상 잘 켜지지가 뭐예요? 않게 되었을까?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암에 낳으려면 그렇죠? 이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암의 치료를 더 이상 안 해도 암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는 그 선입견은 현대의학계와 모든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유전자가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쁜 유전자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운명은 유전자에 달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는 변하는 거예요. 자,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기초부터 차곡차곡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시겠죠? 유전자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러분 산대지하고 집대지하고 본래는 같은 거예요. 본래부터 다른 거예요. 본래 같은 거예요. 맞아요. 유전자 검사를 산에 가서 산대지 잡고 집에서 집대지하고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으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르죠. 산대지입니다. 산대지는 뭐가 있어요? 손끝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몸 모양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잘 뛰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돼지예요? 집대지예요. 생긴 것부터 벌써 순디기같이 생겨서 그렇죠? 송곤이 없어요. 송곤이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체형도 달라요. 싸낙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둥이가 길어요. 여덟은요. 그런데 여덟은 확대가 없죠. 유전자가 즉 송곤이가 없어졌다는 게 가장 확실한 변화입니다. 송곤이는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빨 생기는 건 꼭 꼭 같아요. 그렇죠? 어떤 세포가 이빨 물질을 자꾸 생산해요. 그 유전자가 그 세포 속에 있어요. 우리 잇몸 깊은 곳에 있는 특별한 세포에서 이빨 만드는 물질을 자꾸 생산해요. 그래서 이빨이 쬐끔하게 해서 자꾸 자꾸 자라서 자꾸 그래서 이빨이 돋아나요. 그 송곤이 만드는 세포 속에 있는 송곤이를 송곤이를 만드는 물질을 생산하는 전자가 집돼지에게는 꺼져버렸어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꺼져버렸을까? 그런데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놓으면 한 1년 지나면 그 새끼들 그렇죠? 그래서 송곤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집돼지가 정상이에요. 산돼지가 정상이에요. 어느게 정상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산돼지죠. 집돼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된 거죠. 집돼지는 막말로 하면 뭐 된 거예요? 빙신 된 거죠. 산에서 살 수가 없는 정상 환경에서는 뭐예요? 살 수가 없는 빙신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산으로 보냈다는 것은 뭐가 변했다는 겁니까? 환경이 그렇죠. 환경이 변하며 유전자가 꺼졌던 착동하지 않던 송곤 유전자가 착동하기 시작해요. 집돼지가 우리 조상님들이 송곤이가 있었다는데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집돼지는 하나도 몰라요. 유전자 유자도 몰라요. 그래서 유전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뭐만 바뀌면 환경만 바뀌면 정상홉토 2017년 11월 9일 오후 4시를 기하여 여러분의 환경 변했어요? 변했어요? 변했어요. 이 환경 변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의 유전자 회복에 지금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벌써 환경이 내가 집돼지가 산에 가서 환경이 변했구나 그러면 내 유전자도 회복되겠구나 집돼지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단순히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야. 유전자 유자도 모르는데 유전자는 정상으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유전자가 변하려면 그 유전자의 어떤 에너지가 가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돼지들이 그런 거 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걸 대신해서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돼지도 못하고 인간도 못하는 놀라운 현상이 돼지의 유전자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돼지의 유전자의 변화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무슨 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초 초 초 초 초자연적 또는 초 인간적 현상입니다. 유전자는 여러분의 유전자는 놀랍게도 초 인간적 상황에서 변화가 옵니다. 이거를 제가 자꾸 발전시켜 나갈 테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유전자야 변해라 뭐 이럴 수가 없어. 또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한테 박사님 10억을 드릴 테니까 내 유전자 좀 정상으로 못해. 어떤 의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돼지 산돼지 에서 중요한 사실은 또 뭐냐면 상돼지 정상돼지 정상돼지를 집돼지 빙신으로 만드는 과정은 아주 오래 걸립니다. 지금 몇 년이나 걸린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아주 참을성이 있었던 모양이 당대에서도 집돼지가 안 돼가지고 그러나 이게 틀림없이 집에서 자꾸 키우면 집돼지가 될 거다. 그래서 한 10년 20년 해보니까 손꼬니가 점점 짧아지고 돼지 모양도 점점 동글동글 해지고 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내가 죽어도 너 열심히 집돼지를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아마 손자 대충 가서 완전히 집돼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하면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환경에 변화를 줘서 비정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유전자를 비정상적 상태로 변질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폐암 걸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배를 피워도 애매모호하게 피워봐야 안 걸려요. 어떻게 피워야 돼요? 헌신적으로 피워야 돼. 눈만 딱 뜨면 뭐요? 또 피우고 밥 먹고 또 피우고 헌신적으로 그래서 참 저는 암 걸리신 분들 보면 제가 존경 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전자를 성공적으로 그렇게 편지를 시켜가지고 암을 다 만들어냈냐 말이야 자기 몸속에 그거 오래 걸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암은 보통 7, 8년 또는 10년 이상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로 드디어 성공한 케이스들입니다. 그런데 뭐만 바꿔주면 환경만 휙 바꿔주면 휙 하고 돌아옵나요. 그래서 암세포들이 모여서 모이면 우리 한국사람들 모이면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암세포들이 모여서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 줄 아십니까?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요. 가고파. 내 고향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이제 환경이 바뀌어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야 바뀌었네. 환경이 달라져요. 정상으로 돌아가기 뭐예요?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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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환경의 변화는 변화지만 무선적 환경이에요. 외부적 환경이었습니다. 외부적 환경이 변해도 유전자는 변할 수 회복될 수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환경은 환경인데 좀 다른 환경 외부적 환경이 아닌 외부적 환경이 아니라면 그 무슨 적 환경이겠습니까? 내면적 환경이라고 불러요. 이 내면적 환경에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참 불쌍한 아이 참 고아입니다. 참 슬픈 얘기예요. 이라크 전쟁 때 여러분 자살폭탄 테러가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엄마, 아빠, 오빠, 동생 다 죽고 얘 혼자만 가족 살고 참 불쌍하죠. 고아원에서 맨날 우는 거야 엄마 보고 싶어 그래서 얘가 하루는 어떻게 했냐면 분필이 여기 있죠 분필을 어디서 발견한 거야 그래서 분필을 가져와서 그 콘크리트 고아원 그 마당 표면에다가 뭐를 그렸어요? 엄마 그려서 이게 이제 그 이슬람 여인들이 쓰는 뭐라 그래요? 피자 뭐라 그러더라? 히잡 그렇죠 히잡 히잡 이렇게 썼어요 머리카락이 아닌데 히잡을 이렇게 도재기 둘러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를 이렇게 그리고 엄마 손 그려놓고 울다가 이걸 그려놓고 그 엄마 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는 거야 우느라고 잘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잠이 든다는 것도 여러분 유전자가 켜져야 됩니다 무슨 유전자가 켜져야 돼요? 잠을 오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돼요 그 물질이 잠을 오게 하는 물질 이름이 뭐예요?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우리 매세포 속에 있습니다 엄마를 그려놓았을 때 하고 그냥 맨 콘크리트 바닥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마누라가 백에다가 이쁜 그림을 사서 붙이면 똑똑한 남편이 얼마 줬냐? 12만 원 줬어 무슨 돈을 쓸데없이 그런 데다 써냐?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그 그림이라도 나에게 주는 뭐가 있어요? 나의 내면의 영향을 내고 그림을 보고 아 그 그림이 참 좋다 그럴 때 내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거를 우리가 정서교육이라고 그러죠? 정서가 있어야 돼요 뭐를 알아야 돼? 아름다움을 알고 또 얘는 이걸 다 엄마를 그려놓고 보니까 엄마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엄마 품 이 내면적 환경이 얘가 창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달라져 그러면서 내 내면에 변화가 있으면 유전자가 켜져 차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도 얘가 분필로 엄마를 그렸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특히 여러분의 손으로 새로운 환경을 창조해야 됩니다 노래를 안 불렀던 사람들은 뭐를 부르기 시작해야 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웃지 않았던 사람들은 웃기를 시작하고 박수를 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최선을 다하여 내 유전자를 위하여 내면의 환경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중에 우울증에 걸려서 왔다 그러면 아이고 난 모르겠다 난 안 바뀔다 그러면 절대로 안 바뀌어 절대로 안 바뀌어 난 먼저 칠거야 하고 기쁨을 창조해야 됩니다 얘는 상당히 적극적이야 엄마가 하도 보고 싶으니까 그리자 이 말이야 그려서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뭐에요? 안 끼자 그러니까 편안하게 찾아 유전자가 켜지잖아 사람의 내면의 변화 자 그러면 이걸 봅시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뭐라고요? 요즘 코끼리에게 상아가 없어져요 살아남는 코끼리가 아프리카에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빙신이에요? 아니요? 빙신입니다 코끼리도 병신이 되나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환경이 달라졌을 거예요 무슨 환경이 달라졌을까요? 봅시다 상아가 없어요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요 세상에 아프리카 코끼리, 긴 상아가 특징이죠 상아는 코끼리의 음리로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아 없이 태어나서 희한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대요 그 이유는 바로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이 군의 변화가 왔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환경이 변했냐 외부적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코끼리들은 자기가 살던 그 서식지에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아 유전자의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아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무슨 환경의 변화일까요? 내면적입니다 내면적 변화가 온 원인이 뭐냐면 1980년대는 100만 마리에 이르던 코끼리가 60%가 밀렵을 당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상아 때문에! 상아가 없으면 안 죽어요 아시겠죠? 상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를 얻기 위해 밀렵이 자행됐기 때문입니다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학살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상아 없는 암컷 유전자만 그대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모잠비크에서는 코끼리 90%가 상아 때문에 죽었대요 98%! 남아프리카 콩하고 있습니다 상아 뿐만 아닙니다 밀렵 이대로 지속되면 상아가 아니라 아프리카 코끼리 자체가 10년 내에 멸종될 수도 있습니다 코끼리는 자기 살던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끼리의 입장이라면 뭐를 원하겠습니까? 안 죽으려면 뭐예요? 난 상아 없었으면 좋겠어요 난 상아 없었어요 코끼리는 유전자가 뭔지 몰라요 그저 코끼리 마음에 싹싹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 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외부적 환경 물론 여러분이 잡수시는 음식도 외부적 환경에 속합니다 왜? 바깥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운동하시는 거 공기 마시는 거 다 외부적 환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물도 열심히 하루에 약을 적어도 8잔씩은 마셔줘서 외부적으로 물이 편해야 돼요 충분히 마셔야 돼요 밝은 공기, 찬 음식도 이제는 현미밥으로 건강한 채식으로 이러면서 지금 환경이 외부적으로는 거의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내면적입니다 내면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특징은 뭐예요? 유전자가 둘 다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두 소녀가 있습니다 자매죠 얘는 엔돌핀 유전자 꺼져 버렸어요 세로토닌 유전자도 꺼져 버렸어요 깊은 우울증에 걸려 버렸습니다 외부적 환경은 꼭 같아요 엄마가 해주는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물 마시고 똑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자고 꼭 같아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내면의 환경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한 1년 전에 엄마가 아주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아서 한 열흘 이상을 두 딸을 쌍둥이 다 밥을 못 해 줬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렇게 해 줬어요 얘는 우리 엄마가 밥을 못 해 주고 우리가 고생을 좀 하긴 했는데 그거는 엄마가 아프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한 진실입니다 진실대로 생각해요 그런데 얘는 조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우리 엄마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진실이요? 거짓이요? 거짓이요? 거짓을 생각하는 것을 뭐 한다고 해요? 오해한다고 해요 자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이 유전자가 잘 커져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유전자를 타고난 자매일지라도 무엇은 다를 수가 있어요? 유전자가 똑같아도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것은 무엇이 그것은 알고 보면 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쪽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현대의학계는 지금 놀라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변화가 오면서 이 유전자의학에 대한 아주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현대의학의 앞으로의 희망은 더 이상 수술이나 방사선이나 약물치료에 있지 않고 이 유전자의학을 어떻게 활용해서 환자에게 적용하는가 그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시대는 의학계의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 중반에 들어오면서 이 유전자가 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이 연구해서 깊이 연구해서 드디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유전자는 정말 잘 변하는구나 를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게 현대의학계의 정말 지갑 변동의 대지진입니다 그래서 이 의학 잡지가 아닌 여러분 보통 뉴스, 경제, 정치, 경제, 문화에 치중하는 이 의학과는 상관없는 이 타임 잡지에서도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대수특필하게 보도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타임 잡지의 표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냐면 이 타임 잡지의 표지에 유전자가 변한다! 하는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가면 2010년, 불과 7년 전입니다 2010년 1월 18일자 다행히 표지에 왜 당신의 유전자 DNA를 영어로 그냥 유전자를 DNA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 destiny가 운명입니다 운명이 아닌가 더 이상 운명이다 왜? 유전자는 변할 수 있습니까? 운명이란 뭐예요? 변할 수 없는 게 운명이죠 그렇죠? 이제는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새로운 과학 뉴 사이언스 에피제네틱스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것은 옛날에는 유전자 의학이 전부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어요 왜?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만 결정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유전자 의학을 제네틱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피가 없이 그냥 제네틱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에피가 붙었죠 에피는 뭐냐면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사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유전자 의학입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도 유전자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암에 걸리고 당뇨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합니다 에피제네틱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라는 말은 당신이 하는 뭐라고? 선택 당신이 하는 선택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 이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면 유전자는 나쁘게 변했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해왔기 때문입니까? 네 우울증 환자는 계속 부정적 생각을 선택해왔다 다른 방향으로 긍정적으로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선택을 계속하면 유전자는 점점 줄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외부적 환경도 변했겠다 음식도 변했겠다 공기도 변했겠다 이게 변했고 내면적으로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나는 선택할 거야 앞으로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도 뭐예요? 야야야야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사무실에 와서 물이 안 내려가요 이왕이면 모든 것을 어떻게? 즐겁게,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보라 이거죠 그러면 그 노력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박수를 쳐도 어떻게 치자? 적당히 치지 말고 어떻게? 이왕이면 뭐예요? 네 대박으로 치자 대박이 그 큰 박수를 대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박으로 치자 박수만으로도 부족하니까 뭐까지 함께 하자? 함성을 질러 가면서 박수를 치면 우리의 내면이 달라져서 유전자가 멋진다 이거죠 혹시 선택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박수 안 칠 란다 그러면 안 치는 만큼 유전자는 안 켜 줍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에서는 조금은 주책이 되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병 나을래요? 그냥 점잔으실래요? 아프면서 점잔하게 아프기를 원하십니까? 주책으로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주책으로 나는 주책이 되어서 병 낫기를 원한다 박수 여러분들은 앞으로 점잔하신 분들 정말 좀 긍정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점잔다는 말은 젊지 않다는 말입니다 늙었다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자꾸 꺼져간다는 말입니다 점잔다 점자는 사람은 유전자가 빨리 빨리 꺼져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일소일소 그러잖아요 그리고 점자는 사람들은 화를 잘해요 그러면 뭐예요? 일노 딱많은 그게 유전자의학적 후성 유전자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앞으로 계신 동안 정말 적극적인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학의 어린 소녀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 녀석은 앞으로 커도 뭐예요? 뭔가 성공할 놈입니다 엄마 보고 싶다 내가 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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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그리고 엄마, 나 안아줘 그러고 그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면의 정말 새로운 선택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치유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앞말기일지라도 이 T세포들의 유전자의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활짝 켜지기만 한다면 무엇으로? 나의 무엇으로? 선택으로 내 내면을 바꾸는 그 강력한 확실한 적극적인 선택이 되면 유전자가 딱 켜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대의학적으로 죽일 수 없게 된 암세포들 이 T세포들이 생산하는 자연 항암 물질이 생산이 되면 어떤 암세포든지 아무리 여러분이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있다고 할지라도 이 T세포가 유전자로부터 생산해내는 자연 항암 물질에는 어떤 암세포도 내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많은 분들이 암 말기가 돼서 온갖 치료를 다 해도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던 분들도 결국 강력한 적극적인 긍정의 선택으로 말하면 내면적 환경의 평화로 말하면 놀라운 치유의 승리를 거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부디 여러분 정말 확실한 선택으로 적극적인 선택으로 승리하시는 치유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 우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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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